선은 농익을수록 악과 구별될 뿐 아니라 다른 선과도 구별된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어느니라. 예레미야 22장 15절 말씀. 유다의 선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달리 왕권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불의와 부정으로 넓은 집을 지으며 가난한 자와 궁피판자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탐욕과 무죄한 피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한 심판받을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요시아의 선대왕들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는 종종 정의와 공의가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히 무시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씨앗을 일터가 나로 인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워지지 않는다면 나도 여호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일터는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또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